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015개전 고등영어 2 YBM 박준원 3과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복습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갈 겁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재미있는 과학, 우리가 우는 이유, 울음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록 어떤 종들은 눈물을 흘린대요. 고통 또는 자극의 결과로써 이렇게 흘리긴 하지만 인간들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체로 눈물이 감정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로 알려져 있대요. 찰스 다윈이 한때 선언했습니다. 감정의 눈물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찰스 다윈의 선언과는 반대로 과학자들은 최근에 밝혀왔습니다. 대절 전체를. 눈물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때 믿어졌던 것보다. 우선 정의해봅시다. 용어들을. 울음은 과학적으로 정의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써 감정적 상태에 반응하여. 이러한 눈물들은 불리웁니다. 심리적 또는 감정적 눈물이라고. 구분이 되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또는 감정적 눈물로써 구별이 되는 비감정적 눈물은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 기본 눈물을 흐릅니다. 끊임없이 안구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을 깜빡일 때 기본 눈물은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안구를. 그리고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눈의 외부의 표면을 매끄럽게. 그리고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보도록 분명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통은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기본 눈물의 흐름을 언제까지? 여러분의 안구가 건조해질 때까지. 그것들. 즉 기본 눈물의 부재 때문에. 기본 눈물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안구가 건조해질 때까지. 기본 눈물의 흐름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사 눈물은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흘리는 여러분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양파를 썰게 될 때. 또는 자욱한 먼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 이러한 눈물들은 도움을 줍니다.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눈을. 눈에서 그러한 자극물들을. 양파로부터 비롯된 게스나 또는 먼지 입자와 같은 그러한 자극물들을. 그 안구에서 깨끗하게. 눈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도움을 준대요. 이러한 눈물들이. 눈물이 눈물쌤으로부터 생성될 때. 여러분은 깜빡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고 퍼트립니다. 펼칩니다. 눈물을 필름처럼. 눈을 가로지르니까. 눈 전체에 필름처럼 눈물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눈물은 두 가지 운명을 가지게 되죠. 우선 그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작은 구멍을. 눈의 코너에 있는. 즉 눈의 눈가라고 봐도 됩니다. 눈의 모퉁이에 있는. 즉 눈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싱크 개수대처럼. 그리고 나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코를 통해서.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의 코가 흐르는 이유. 여러분이 울게 될 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떤 극도의 슬픔이나 고통의 상태에 존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실컷 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수 시스템은. 단순히 처리할 수 없게 되죠. 눈물의 양을. 이 과도한 액체니까. 과도한 눈물은 이제 흐릅니다. 여러분의 눈꺼풀 위로. 그리고 뺨 아래로 흐르게 돼요. 있어 왔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감정 눈물의 기원. 즉 출처와 기능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1600년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이론은 주장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감정들인데 특히 사람과 같은 이런 감정들이. 데웠대요. 심장을. 그리고 심장은 발생시켰대요. 수증기를. 심장 자기 자신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은 거절당했어요. 덴마크의 과학자인 닐스 스탠슨이 발견했을 때죠. 1662년에 대절 전체를. 감정이 아니라 눈물샘. 이게 뭐냐. 눈물샘은 안에 있는 눈가죠. 안에 있는 눈가의 작은 조직인 또는 작은 기관인 이 눈물샘이 이더라. 눈물에 참된 적절한 기원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절 전체의 사실을 1662년에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이 위에서 밝힌 이론이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스탠슨의 이론은 다음과 같았어요. 눈물은 단순히 방식이었다. 어떤 방식이냐.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방식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또 한 이론이 있어요. 이제 동격의 대시입니다. 울음이 제거한다. 독성 물질을 신체로부터. 어떤 물질이냐. 쌓이는. 스트레스 시기 동안에 쌓이게 되는. 신체에서 비롯된 이런 독성 물질을. 눈물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얻게 됐어요. 약간의 인기를 20세기에.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들을 지지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론들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 눈물이 또 촉발시키다. 또는 강화시킨다. 사회적인 유대감과 인간관계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울어요. 매우 어린 나이부터. 초래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초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오거든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들어온다란 말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장착되지 않아요.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이건데. 여기서 이제 be equipped to, equipped to가 뭐 말할 능력이 있다는데. un-equipped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채죠.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채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초래하기 위해서 매우 어린 나이부터. 초창기 어린 나이로부터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더 능력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더 능력이 있게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끔의 무기력증의 발작으로부터. 이거를 우리는 때때로 닥치는 무기력증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울음은 신호를 줍니다. 대절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절 전체의 신호를 줘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중요한 문제죠.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되나요? 울음은. 2016년에 연구해서 피실험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누군가가 분명히 시각적으로 분명히 울고 있는 어떤 사진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were shown 또 보게 되었어요. 똑같은 사진을 이번에 눈물이 제거된 채 똑같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죠. 그들은 훨씬 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첫 번째 사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눈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층을. 즉, 얇은 점막층. 앉아있죠. 직접 안구에. 직접 닿아있는 얇은 점막층. 수막층 중간에 있는 얇은 오일층이죠. 얇은 유막층이라고 보면 돼요. 표면 위에 있는 막아줘요. 눈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표면에 있는 얇은 유막층. 이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대처할 전체를. 그 눈물의 종류가 화학적으로 다르더라. 서로. 뭐뭐와 비교하여 기본 눈물과 비교해서 반사 눈물의 수막 부분이니까 수막층은 더 크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이 항체가 무슨 역할을 해요? 막아주죠. 해로운 미생물을 막아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감정적 눈물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이러한 더 높은 단백질 함유량은 만듭니다. 감정적 눈물을 더 끈적거리게. 여기는 부연 설명인데 그래서 그것들, 감정적 눈물들이 붙어있게 해요. 피부에 더 강하게. 그리고 흘러내리게 하죠. 얼굴을 더 천천히. 그리하여 만듭니다. 감정적 눈물이 더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눈물이 더 보이면 보일수록 더 멈할 것 같은 그들이 더 가져올 것 같아요. 이런 동정심을 다른 관찰자로부터. 있어 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시점이 진화적으로 이 시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어떤 시점이냐. 눈물이 무언가가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유발을 하죠. 공감과 동정심을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과 동정심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무언가가 되었던 진화상으로 어떤 시기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클 트림블리라는 사람이 의사죠.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있는 의사예요. 이번에는 감정적 눈물에 대한 덜 감동적인 이론은 집중합니다. 눈물의 능력에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는 눈물의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정적 눈물에 대한 덜 감동적인 이론은 주목하고 있어요. 눈물의 능력에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어떤 연구원들은 믿습니다. 대절 전체를. 아기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 둘 다는 사용합니다. 눈물을 도구로써 얻기 위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뭐 뭐 이든 아니든 그들이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그렇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써 눈물을 사용하는 그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구로써 눈물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누가? 아기들과 어른들이. 이것을 연구원들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조나던 로텐버그가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 있는 감정연구가 겸 심리학 교수인 조나던 로텐버그가 다음과 같은 대절 전체를 말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다. 초기의 대절 전체를. 이제부터 중요한 정보가 있죠. 울음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분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이유다. 그가 생각하기에 눈물이 흔한 이유. 싸움 속에서 연인들 사이에. 누군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은 가지게 되어 더 큰 기회를. 어떤 기회에? 용서받게 되는 기회. 뭐뭐 하는 한. 눈물이 흐르는 한 그들의 얼굴을. 라고 말합니다. 로텐버그가. 어떤 연구원들은 심지어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자를. 눈물 속에 있는 분자들이죠. 보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있는지. 분자가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격을 감소시키는 것을 담당하다니까 공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분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눈물 속에 있는 어떤 분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눈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간의 어떤 결속력이니까 유대관계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동정심을 가져오고 공격성을 줄이면서 인간의 유대관계에 눈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울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게 될까요? 어려움을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심리학자들이 발견해 왔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울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향을 어떤 경향. 어울리지 않고 틀어박히는 경향인데 이걸 내성적인 경향. 그리고 묘사하는 경향. 그들의 관계적 경험을 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됐나요? 그들의 관계적 경험을 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 말이니까 덜 튼튼한 것으로 설명하는 묘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사실은 대절 전체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감정적 상태가 영향을 끼쳐요. 눈물의 생성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감정 상태가 눈물을 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는 하지만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이다. 이 말은 눈물이 생기는 것이 감정의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인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눈물을 생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예요. 어떤 질병 때문에 눈물을 생성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신원 파악을 하는 거. 그들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머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점이니까 울음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울음은 항상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위안이. 한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냐. 어떤 실험이냐면 참가자들이 보았어요. 슬픈 영화를. 그리고 시켰습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즉 기분이 측정되어지도록 직후에 그 슬픈 영화를 시청한 바로 직후에 그들의 기분이 측정되어지도록 시켰던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죠. 울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더 나쁜 기분 안에.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울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됐죠? 그러나 얼마 후에 울었던 사람들이 보고했습니다. 있었다고. 더 좋은 기분 안에. 뭐뭐보다.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그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울음은 정말 완화시켜줍니다. 그들의 기분을. 그들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만일 뭐뭐라면. 그들이 제공을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을 울음의 유익함이 시작될 충분한 시간을 그들이 제공을 받게 된다면. 현대의 연구죠. 울음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여전히 어립니다. 즉 초창기라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거가 뭐냐. 대절 전체가 증거와 동격을 이루고 있어요. 울음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깊은 관계를. 우리의 사회와 깊은 관계를 울음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착용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 흘리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꼭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